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자 우리 교재는 CO2 기체 상수의 R값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킬로그람 포스 단위가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때부터 킬로그람 포스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써봐야 여러분들 환산하기만 어렵고 여러분들 머리만 헷갈려져요 절대 하지 말아요 제가 꼭 필요해서 킬로그람 포스를 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교재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킬로그람 포스 있는 것들을 다 배제를 시키고 뉴턴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1-2번 표준대기압과 절대압 이게 나오죠 표준대기압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 안하면 시험 볼 가치도 없죠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ATM 1기압이라는 얘기죠 먼저 뭘로 자 이거 킬로그람 포스 단위 쓰지 않는데 워낙 이게 오래 곱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1기압의 단위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1기압은 1ATM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자 1kg 1kg 그러죠 1기압이나 1kg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kg 1kg 했던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1kg가 뭐냐면 자 킬로그람 포스에서 그게 1.0332kg 퍼센티미터 제곱 이게 우리 그냥 흔히 1kg 1kg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이나 1.0332kg 이거밖에 안되지요 0.0332 이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같다라고 아이 그냥 1kg가 1기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얘하고 또 얘를 만 배 뒤로 가면 1.0332kg 퍼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단위 환산 그냥 여러분들 시험삼 한번 해볼까요 자 1.0332 단위를 써보면 위에가 킬로그람 포스 밑에가 센티미터 제곱 자 얘를 이 단위로 바꿔 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미터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분모가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을 써줘요 그럼 얘는 약분식이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얘 위에가 센티미터 제곱 자 1m는 100cm죠 근데 제곱 들어가니까 제곱해주죠 그러면 얘 단위 없어지죠 단위 없어지죠 남는 단위 얘 단위하고 얘 단위 이렇게 남죠 거기에다가 근데 숫자가 만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.03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킬로그람 포스에는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미터 미터 아쿠아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 미터 아쿠아는 얘 10배죠 얘 10배 10.332 미터 아쿠아 또는 미터 H2O도 같은 단위예요 그리고 밀리미터로 바꾸면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1.0332 미터 아쿠아 이 단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풍량에서 이 단위를 많이 씁니다 이 단위가 뭐하고 같아요 얘하고 똑같죠 수치가 얘하고 똑같다는 거 그것도 그냥 주의깊게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일단 파스칼이 나옵니다 파스칼은 곧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단위 면적당 자궁하는 힘 그걸 뉴튼 그거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죠 그래서 지 이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얘네 파스칼은 101325 파스칼이죠 이게 곧 뉴튼 퍼 미터 제곱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키로 뉴튼으로 바꾸면 자 101.325 키로 파스칼 이렇게 되죠 키로 뉴튼 퍼 미터 제곱 메가로 바꾸면 0.101325 메가 파스칼 똑같이 메가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확실히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은주 미리미리 HG 수은주는 760 미리 HG 두 개 또 76 cm HG 뭐 이 정도?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바 정도까지는 알고 가자고요 바 1.013 바 미리미로 바꾸면 1013 미리바 미리바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가는 걸로 그리고 이 14.7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지라고 이건 파운드 야두 단위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기숙사 정도 가면 조금 하긴 하는데 기사에서는 거의 나오는 거 못 봤어요 그래도 저런 게 14.7 저런 게 있다 정도 보고 가고요 이걸 다 암기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왜 암기해야 돼요 이거를? 보통 이제 지역마다 기압이 조금씩은 틀리죠 조금씩은 틀려요 중력이 틀리고 뭐 해서 조금 틀린데 그 지역마다 그 부분에서 작용하는 걸 국소대기압이라고 하고 그걸 평균 잡아가지고 표준대기압을 만들어 놓은 거죠 표준대기압 우리가 환산할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절대압이라는 게 나오죠 절대압 이 절대압은 이 라인을 절대압 라인이라고 봅니다 여기를 완전진공해요 완전진공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 딱 잡았어요 내가 스타트를 어디다 기준을 할 것이냐 그 기준으로부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의 기압을 대기압이라고 하고 있죠 완전진공으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린 거를 대기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 배관 같은 데에다가 압력계를 꽂죠 압력계를 꽂으면 그 압력계는 기준이 어디예요 대기압이죠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압력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으로부터 압력이 더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것을 개지압이라고 하죠 개지압 개기압 또는 개지압 여기로부터 대기압으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이거를 개지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죠 플러스일 경우에 플러스일 경우에 대기압보다 높을 때 그럴 때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올라갔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대기압인 거죠 당연히 여기는 대기압이죠 여기는 당연히 개개압이죠 그러면 완전진공으로부터 개지까지 얘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이것이 뭐예요 절대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압 그러면 절대압은 뭐가 되겠어요 절대압은 얘 플러스 얘가 되겠죠 대기압 플러스 개지압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절대 개뿔 이렇게 암기를 하죠 절대 개뿔이에요 절 이대가 아니고 이대 개뿔 여러분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로 암기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셨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계를 쟀을 때고 근데 이게 우리가 개지를 재면 그 개지가 언제나 대기압보다 높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대기압보다 마이너스압도 재죠 부압 부압을 잽니다 부압을 쟀을 때 대기압이 여기인데 이 라인이 대기압인데 압력계를 쟀더니 자 이 밑에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압력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진공계라고 하죠 진공계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그거를 진공압이라고 해요 진공압 그러면 자 절대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절대압은 완전 진공으로부터 그 개기가 가리키는 값까지죠 그럼 개기가 어딜 가리켜요 여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절대압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절대압은 뭐에서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거죠 진공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마진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두개다 암기를 해놓습니다 암기를 안하면 안되겠죠 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거에요 나오니까 암기를 해놓습니다 꼭 개념 뭐 어렵지 않죠 한번 이해해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가 문제 푸는 데는 더 빠르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는 지금 하고 머릿속에 암기는 100% 해놓는거에요 자 이렇게가지고 일단 일장에 있는거 1호는 봤구요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